오늘 고발 기사로서 2024년도 4월 6일자 나의 고발 코멘트는 흑염소 농가, 영세농가 울리는 염소 도축기업이라고 제모를 붙여서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흑염소 도축장의 와이 기업이 짜고 영세 흑염소 농가를 울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앞서서 이 와이 기업은 이렇게 기촌한 지 10년 된 시멘트로 이렇게 굳혀서 전혀 무너질 일이 없는 이런 견고한 담을 날마다 밤이 와서 여기 이렇게 무너뜨리고 해서 7, 80 넘은 우리 부부가 이렇게 시멘트로 지금 굳혀서 유리를 끼워놨어요. 보이나요? 여기를 헐어내고 개한테 다 독을 던져 가지고 한 7, 8마리 개들이 죽었어요. 이런 기업이 우리가 어디 외출하거나 안과나 치과 같은 데 예약하고 가면 이미 거기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입 주변에다가 이상한 병균이 해서 구강염인지 그런 게 걸려서 난데없이 멀쩡한 입이 거기 갔다 와서 그리고 안과 같은 경우도 도청을 해서 이미 가는 데마다 그렇게 미리 도청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짓을 했는데 이번에는 흑염소를 몇 마리 싣고 그냥 급습으로 갔을 때는 그냥 좋은 값으로 받았어요. 한 마리당 한 60만 원 정도 암염소 큰 거 한 2년 된 거 60만 원 정도로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연락을 하고 딱 도착하니까 벌써 짜고 그 큰 염소 2마리가 다른 때 작은 염소들 한 마리 값으로 큰 염소 2마리가 도축한 데서 30만 원짜리 새끼 염소 값으로 계산해가지고 입금시켰더라고요. 한마디로 흑염소 도축장은 흑염소 농가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정치적 코멘트로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이유가 이 불리하게 농가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운영되고 있는 흑염소 도축하는 과정이나 사전에 염소에 무게를 달지 않고 도축장에서 은밀한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비공개로 도축이나 뼈나 머리나 피는 빼고난 살코기의 무게로만 달아서 생산농가에 다음날 입금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생산농가는 도축장의 처분만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에서 살아있는 염소를 갖다 준 염소 농가가 도축장에게 도축비 5만 원을 지불하고 도축장은 피와 뼈와 머리는 건강원으로 팔고 처분하며 생산자에게는 도축비까지 받아 챙기는데 계산이 맞지 않아요. 생산자가 하손할 수 있는 데이터는 도축자가 내미는 믿을 수 없는 서류뿐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똑같은 무게의 자매의 염소 중 한 마리는 도축장에 서너 마리 해서 보내고 한 마리는 집에서 똑같은 사이즈를 잡아서 가족이 보신을 했다면 도축장에서 똑같은 그 염소의 살코기 무게를 우리 집에서 단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운영이 정직하지 않음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모든 전화를 도축하여 우리 행성지를 알아서 미리 한정을 파고 또 자동차에 장난을 쳐서 자동차가 윙 소리를 내면서 급발진하도록 조작을 했던 Y기업은 치과를 문의하거나 안과에 문의하시면 벌써 거기 다 매수당에서 우리한테 강한 약을 쓰게 하고 그 지방 다른 지역에 가면 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센 약을 쓰면 안 된다고. 문재우 도축장에 예약을 하고 갔더니 미리 도청한 Y기업은 새끼 낳은 암염소 큰 거 두 마리를 평소의 절반 값으로 보통 때는 그 정도면 한 5, 60만 원을 받는데 큰 거 두 마리를 계산해서 한 마리 값으로 62만 원을 입금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평소 120만 원을 예상했던 염소가 어떻게 절반 값 큰 염소 한 마리가 생으로 팔면 120만 원짜리를 30만 원의 고기값으로 처분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항의를 했더니 우리는 항의를 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소규모 염소 농가에서는 트럭을 가지고 다니는 야바위꾼들하고 같은 값으로 친 것입니다. 이 염소 도축 기업이. Y기업 같은 야비한 악랄한 기업이 개인의 사생활을 도청하여 짜고 염소 농가에 피해를 준 것이죠. 도축장하고 짜고. 문제는 살아있는 염소 무게를 재든지 도축 후 염소 처리 과정을 이렇게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해도 혐오스러워서 공개할 수 없다는데 그것은 핑계이고 철저한 소규모 농가에서 노인들이 키우는 흑염소 농가 등쳐먹는 염소 도축장과 이와 짜고 우리 집 골탕 먹이는 피해 준 후 Y기업의 합작품들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비리와 결탁한 도축장과 Y기업의 범죄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철저한 직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날마다 이게 쌓아서 올려놓으면 그 다음 날 가서 날마다 노인들이 시멘트 사다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돌을 무너뜨리니까 여기다가 유리조각을 해서 꽂았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10년 동안 그 엄청난 태풍 속에서도 멀쩡했던 담이 이 Y기업 하순이 저 위로 이사를 오고 나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만이래요. 지나가지 않는 길은 멀쩡해요. 그 저 이 우리 뒤에 북쪽으로 집을 지어서 들어왔는데 이쪽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동쪽 도로하고 그렇게 북쪽 도로 그 집이 지어있는 북쪽 도로만 그렇게 엉망을 지고 여기 이 담은 손을 못 대죠. 전혀 깨끗해요. 이 남쪽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서쪽 담은 멀쩡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쪽 지나가는 길목만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 짓을 하니 참 이렇게 우리 염소 농가 장난쳐서 참 이게 소규모 키우는 염소 농가 노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 Y기업하고 같이 짜고 이런 피해를 줬던 도축 염소 흑염소 농가도 기업도 조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참 이런 비리와 결탁한 도축장과 Y기업의 범죄는 더 이상 발목 붙이도록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직몰이 요구된다고 보는 거예요.